반죽 매운 고추를 볶아줍니다 먼저 반죽을 볶아줍니다 소금을 볶아줍니다 당근으로 볶아줍니다 멸치 소금 만들기 소금을 넣어두고 적금을 조금 넣어줍니다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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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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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천장을 얹어줍니다 체카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미니 새것의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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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고메고기 쌀가루 더욱 바삭 치즈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